오늘 우리 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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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차우찬실레입니다 이거 얼마에요? 화장실 어때요? 네 맞아요 오늘 저는 24시간 한국어 챌린지 할거에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10개월 배웠는데 근데 그 경우가 조금씩 하지만 제가ini에겐 한국어 배웠던 엄청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챌린지는 크컷 至고요 그럼 пр Zac Rei shakes Peace 돌 SMS 진입 pars 왔습니다. 12시 입니다. 아 아무도 없어. 주변에 왔으니까 딸, 딸, 안, 팝, 팝, 안, 딸. 먹걸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치 할래? 파사, 파사 가오리, 어디야? 김치. 김치 맛있어. 아, 김치 한 개 주세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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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좀 매워요. 찬빈다이? 저도 그 정도 매워. 알았어? 매워요? 왜? 매워? 오, 후드구. 봤을때 뼈요. 후드구는 지니냄. 도와주겠어. 태양, 그다. 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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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수 많아.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한국 사람인 적할 거예요. 우리 가자. 한 개 주세요. 아, 네. 땅콩 아이스 크림. 맛있어? 맛있어! 네, 캠트네. 아, 형 엄마 정든. 사실 다 한 3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오 진짜? 네. 뭐라고? 아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단색. 빨간색. 빨간색으로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세종이. 아줌마는 어디 사람이에요? 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아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 대만 사람이에요. 아 대만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한국어만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네. 아 진짜 얘기했다. 네. 세종이 옷 안 입게 조심하세요. 천천히. 아 좋습니다. 우리 가지 쓰다. 네? 너희 잘하시게 한국어로요? 네. 너희 잘하시게 한국어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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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드세요? 네. 네. 우와. 이거 어려운 글찬데. 이거 어려운 글자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기는 많이 많이 했어요. 장어초 찜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해요. 왜 한국어. 한국 사람. 이거 안돼. 너무 많아. 이 부분은 A와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왜요? 어? 어? 진짜요? 진짜아? 삼계통? 어? 뭐해? 어떻게? 셔틀버스 아, 셔틀버스 영어 혹시 여기 사장님들 한국어 엄청 잘해요? 여기 사장님들 보다는 여기서 일하는 스태프 영어, 마을시아 마을시아 광동화 한 번도 이땈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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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요 광동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2층 때문에 코로나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중독 가루예요 빨간색, 황색, 생홍색, 란색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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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네요 왜 오늘 빨간색이 힘드네요? 왜냐면 그냥 빨간색으로 하하하하 너무 많아 네 당신은 바람땐이 될까? 네 저는 바람땐입니다 바람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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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땐입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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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이 하이 오 왜 이리 아 배고파? 알았어 우리 이제 종신 먹어요 종신 먹어요 종신 먹어요 여기 음식 맛있어요 오 오 맛있어요 뱀차라는 식당입니다 시당 자 일단 내가 한국어로 주문할게요 어떤 샤미야 오케이 가자 우리 부동유 OK 이거 데려오신데요? 유튜브 영상 봤어요 여기 완전 한국처럼 맛있어요 사장님 또 유리사 이쁘 사람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멋있는 예쁜 청문 있었다고 제가 대장에서 시상당고 제일 좋아하는 식사 오늘 우리 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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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왕쌤 왕쌤 아니요 아니요 제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왕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오늘 처음 보는데 왜 왕쌤 여기에 오세요? 왜 여기에 왔어요? 왔어요 왕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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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삼계탕 삼계탕 맛있어 삼계탕 이 집 삼계탕 맛있어 아 진짜?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는데 대만에는 맛있는 삼계탕이 별로 없어서 여기 왔어요 여기 먹으러 왔어요 진짜? 네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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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고 학생 루즈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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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이 챌린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왕쌤한테 주문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려요 아니면 차오창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도와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릴 거예요 네 선생님 뭐 드세요? 삼계탕을 먹어야 하니까 삼계탕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요리와 저는 몰라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싼 거 시켜요 치프 치프예요 맞아요 치프예요 네 한 개만 냉면? 아 냉면 오늘 더워요 아까 물어보니까 아까 시키려고 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없어요? 없어요 막국수 막국수 네 이거 매웨 춘천에서 많이 먹었네 그리고 또 이 집이 특이한 게 닭똥집이 있어요 닭똥집 닭똥집은 뭐예요? 닭똥집 다 넣고 안 와 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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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똥집 똥집 똥 진짜 똥 똥 진짜 대박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복가동 복강 복강 여기요 네 아 잘생긴 형 이거 한 개 누룽지 맥수 육게로 하나요? 이거 한 개 단일 똥집 하나 매운 맛으로 해드릴까요? 순한 맛으로 안 매워요 단 매운 맛으로 네 네 호호호 아 이거 한 개 약국수 하나요? 주세요 네 이렇게 세 개 드릴까요? 맛있는 거 좀 구성해 주세요 맛있는 게 저희 대표 메뉴가 백숙이거든요 백숙은 뭐죠? 주문하실 거 같은데 네 주문만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하하하 아 드디어 끝났다 어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번에 계약 안 되다고 아 드디어 끝났다 여러분 제 한국어 어때요? 처음에 힘들 줄 알았어요 음 진짜 엄청 힘들어 저는 한국어 문법 너무 약해요 말도 잘 못해요 욕만 잘래 아 찰떡 찰떡 아 오늘 이렇게 용서하니까 좀 좋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언론 배우기는 꼭 많이 써야 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영상 좋아하시면 라이크 댓글 구독해 주세요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